경상북 도의회의 현 원구성상 미래통합당의 비율은 80% 남짓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극우의 심장 구미에는 시장이 민주당일 뿐 아니라 민주당 도의원이 통합당보다 더 많습니다. 시, 군, 의회로 내려가면 격차가 더 줄어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율은 1대 3.5까지 따라왔죠. 총선에 대입해보면 이 희망 섞인 해석은 여전히 억지입니다. 20세기 초 조선사회주의의 본산인 대구 그 모습을 기억하는 생존자는 거의 없겠죠. 지역당과 친박당, 보수당 외의 총선생존자도 21세기엔 없습니다. XSFM 그것은 하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경상북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경상북도 더불호유피디입니다. 네, 퓨처 농축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과 극우 홍성갑입니다. 20세기 초 조선사회주의의 본산이면 그때가 언제쯤이죠? 있으시고. 1900년대 초죠. 1900년대 초요? 1930년대까지 갈까요? 그렇죠. 그럼 있습니다. 왜요? 생존자가. 생존자 잠시 후에. 출마했습니다. 생존자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후예구나. 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무소속 윤세민의 리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다들 주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한국 총선도 총선이지만 지금 부활절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 입장에서도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랄까 나갈 구실이거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압축이 좀 풀리고 있어요. 게다가 저것도 미세먼지도 워낙 좀 적고 하다 보니까 보민들도 불구하고 늘 파란색 아니면 녹색이란 말이에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게임을 하시고 옛날에 했던 게임도 하시고 게임한다고 혼내지 마시고 같이 해라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상북도 편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금요일 되시고요. 곧 시작하죠. 오버뷰. 경상북도 오버뷰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변화 대폭 변화했습니다. 그 전 지역구는 지역구 후보들 시간에 알려드리고요. 현재의 결과를 말씀드리죠. 안동과 예천이 통합됐습니다. 이곳은 경북도청 이전을 전제로 아예 지역통합이 논의가 되던 곳이라서 원주나 순천과 다르게 환영하는 후보가 더 많습니다. 상주와 문경은 주민들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투와 생활권이 겹친다는 평가가 있죠. 이곳이 통합됐고요. 36번 국도를 따라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지역구, 당진 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얼굴 수 있는 군의군, 의성군, 청성군, 영덕군 지역구가 새로 잡혔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생활권 중심으로 선거구가 개편이 돼서 환영하는 지역 정치인이 많습니다. 사실상 전 지역구를 수성하러 나온 미래통합당, 16년 만에 전 지역구 후보를 낸 감격의 민주당, 데뷔 전에 전 지역구 후보를 낸 무중력 상태의 국가혁명 매당금당, 그리고 정의당, 민중당은 두 곳, 민생당, 국민의당은 한 곳. 국민의당 한 곳은 사퇴했고요. 대신에 우리공화당이 두 곳. 감사합니다. 무소속 12명이 현재까지 출마했고요. 재보선. 아마 내부에서 협박이라도 있었는지 선거 과정에 불법행위 폭로를 막기 위해 2,500만 원 정도를 선거 사무장 등에게 돌려 전달한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이 전 시장이 된 가운데 치러지는 상주시장 재선거에 예비 후보 마지못해 민주당 한 명, 사연이 있을 듯한 무소속 한 명, 클럽에 줄 선 듯 통합당 9명의 후보가 다 썼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도의원은 포항 남구 안동 구미에서 각 한 명, 시의원과 군의원은 포항 북구 안동 구미 울진에서 한 자리씩이나 재보선을 치릅니다. 안동과 구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집에서 쓰는 가장 유익한 25분, 퍼펙트25 전화영어, 내일을 위한 투자,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모, 어차피 필요한 주전부리라면 웰메이드 푸르넥, 변함없는 18어른들의 선택, 변함없는 18어른들의 친구, 18어른들은 이번 선거에 선택 잘하시고요. 네.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경상북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욕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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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모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아, 저 죽겠습니다. 이를테문에. 퍼펙트25에 손님이 북적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 퍼펙트25의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강사진. 일주일에 최대 5가지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 결정적으로 너무나도 인상적인 게 저렴한 가격. 나열하면 할수록 퍼펙트25가 장사가 안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노동친화적이에요. 네. 그래도 저희는 광고를 열심히 하죠. 전화영어가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상담해서 원하는 수업 스케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늘 영어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퍼펙트25에 문의해보십시오. 하루 25분을 투자해서 더 큰 것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더 대박을 치게 만들어서 조정석 씨를 데리고 오죠. 우리가 되게 많이 먹잖아요. 이것저것. 근데 이거는 왜 하는 사람 있어? 자녀분들한테 시켜보세요. 내가 해봐야 되나? 우리 애들을? 제 지인들 중에는 있어요. 그래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퍼펙트25 사장님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가져갈게요. 언젠가. 보통 경북도당에 중앙당이 있는 곳이죠. 동교동계가 열린우리당 정파와 갈라졌듯이 민자당류의 정당은 1, 2차 군부 부역자 세력과 천천히 이별을 했어요. 오공의 실세 허화평 비서실장이 20세기에 무소속 재선을 했는데요. 16대 총선에 또 공천 탈락하자 무려 장기표와 조순, 김유란과 이기택 등이 만든 노년중진당인 민주국민당의 입당에서 출마 2위를 하면서 정치사에서 사라져갑니다. 이 민주국민당 나름 재밌는데 언제 시간 날 때 말씀드리죠. 그냥 노인정 아니었습니까? 그걸 폄하하면 안 돼요. 듣는 노인 자각해요. 나쁜 사람. 경상북도는 민정당, 유당 1당 체제 혹은 박근혜 잔당과의 양당 대결이 21세기의 전부입니다. 지난 총선 포항북도 탈당 무소속 후보와 새누리당 우포가 합해서 82.23%의 득표율을 과시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52세 남자, 포항생, 영흥초. 본인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이명박, 이상득, 이병석 등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된 큰 인물들이 나온 초등학교입니다. 자기가 거기 나왔다고 말해요. 오사카초 나온 게 아니고요? 아니더라고요. 대동중 대동고 영남대 철학과 상병 복무 만료. 복권된 민주화운동 관련 범죄 기록 하나 있고요. 동아일보 언론인 출신.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른 포항의 잡초처럼 버티는 민주당의 대표 당직자형 후보입니다. 12년째 국회의원 선거 두 번, 도지사 선거 두 번 낙선했습니다. 다 나간 거네요? 네. 그래도 지난 도지사 선거에는 그 전 세 번의 득표율을 합한 것보다 높은 득표율이 나와 희망을 보였습니다. 딱히 감투 싸움이 없는 경북도당 위원장을 알려진 바에 의하면 8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도지사랑 국회의원만 출마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가준다니 고맙습니다. 후배가 없어서 지금 8년 동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후임자 채집니다. 그런 때는 중앙당에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자네 이번에도 별일 없지? 오중기 위원장님, 갇혀있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도당 위원장 바빠? 출마. 그 문자 되게 싫겠다. 선거철 딱 오면 중앙당에서 문자 올 거 아니에요. 전년 12월쯤에. 아마 문자가 뭐라고 올 거냐면 술 한잔할래? 이렇게 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조금 친한 사람이다. 그러면 보도자료 써놨는데.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쓴 거 보여주고. 14년에 예비후보가 두 명이 있었지만 오중기의 단수공천에 전혀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 지대군요. 민주화운동 그 사람들도 이제 중앙당에서 혹시 도당 위원장이 출마 안 한다면 어떡하냐.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단수공천 되면 나 대신 나가줘 고맙다. 밥 사고. 17년 정당법 위반 벌금 100만 원도 있긴 있습니다. 고 김근태 의장이 대선 경선에 나섰을 때 수석팀장 기동민 현 의원의 권유로 김 의장을 따르게 됩니다. 그 후 서울 서초에 집을 팔고 포항으로 돌아와 전업으로 돕니다 정치인. 사실 경북은 민주당이면 도당 위원장도 인터뷰 잘 안 해줍니다. 끝. 통합당 후보 보시죠. 네. 무려 엄마 부대 주옥순 씨께서 출마한 곳이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없었죠.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67세고 이분이 자기의 직업을 방송인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저도 얼굴을 알 정도니까 방송인 맞겠구나 싶더라고요. 비례대표 의사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포항 북구. 미래통합당. 김정재 54세 여자 국회의원이고요. 경북 포항생 포항중앙초 동지여자중 포항여자고등학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석사. 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타인들보다 좀 평균적으로 모르지 않는 편인데. 낯설죠. 누구예요 이 사람은. 저도요. 어려운 대학 나왔어요. 프랭클린 피어스 법과대학원. 박사. 재산은 5억 3,433만 원. 숙명여대 겸임 교수고요. 그런데 겸임 교수는 사실 믿을 만한 게 못하죠. 겸임 교수는 직업에 적으면 안 되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겸임 특임. 그래서 겸임 교수하고 사회에서 했을 것이 분명한 대학원 웬만하면 자르라고요 그래서. 이거 따지면 저도 한 10년간 겸임 교수. 아니 그런데 직업에 본인이 직업에 적은 거 웬만해서는 읽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겸임 교수라는 의미는 다른 직업을 잘하고 있어서 겸임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고용범이 그 학교에 없는 교수입니다. 서울시의 재선 의원이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국회 운영이 87.18 산자부 93.10 그리고 본회의 출석률은 87.82%인데요. 대표 발의 법안은 총 89개. 원안 가결은 원안 가결된 법안에서 비파계 검사 기술의 지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벌금 현실화법 법안박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폐기법안이 하나 있어서 봤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어서 봤는데요. 김영란법 관련한 겁니다. 농수축산업계가 어렵다며 풀어주자였지만 폐기됐습니다. 기억나더라고요. 저도 이때부터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집요한 공격수였습니다. 그랬어요? 네. 2017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혀버렸어요. 이 문자는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는 날입니다. 2018년 또 스카우트 의원 연맹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출장 나가서 유적 관광하다 걸려서 또 한 번 논란이 있었고요. 채입의 의원 감금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더라고요. 그때 감금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 다 감옥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요. 채입의 방탈출. 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31일 조국 사태에 대해서 또다시 드러난 조국의 위선 사무실 꽃보며 자의나 하시라라는 말 때문에 성희롱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좀 센데 의외로 그 강력함에 비해서 조명을 많이 못 받았군요. 언론이 잘 덮은 것 같아요. 정치인이 그 정도 코멘트한 건 몰랐네요.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 40명이 5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면 신문에 광고까지 냈겠는데요. 내 통장에 꽂힌 돈 다시 꺼내는 일이 굉장히 어렵죠. 그럼요. 절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주도 아래 포항시 시민이 참여하는 포항경제회생TF를 구성을 해서 민, 관, 산이 머리를 맞대서 구체적인 소비진작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뜻을 포스코 최정우 회장한테 전달을 했더니 포스코 측이 전향적인 검토의 뜻을 밝혔지만 뭘 하겠다는 거는 모르겠고 그냥 귀추가 주목된다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죠. 박창호 53세 남자 정당인 포항 북구 기계면생 포항기계중 포항중앙고 위덕대 사회복작 전공했으며 현재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경북도당 위원장입니다. 기계적이네요. 본인 병장 만기 장남은 입영 대상자입니다. 재산은 그로 모으고 그로 모아서 1억 6천 포항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정가는 90년 민제운동 관련 정가가 하나 있고요. 96년 국부법 위반은 산호맹이네요. 모두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95년부터 무소속과 진보정당 소속에서 공직선거에 8번 모두 낙선했습니다. 저희 대세네도 올출석입니다. 공약은 경북 동해안의 10조원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등입니다. 재산은 지금 사는 집이 전부라고 봐야 되는데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겠다. 진짜 그로 모아서랑 유천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포항 북의 후보들을 보셨습니다. 포항 남구는 이제 울릉군과 함께 있죠. 이 지역의 대표 정치인은 역시 육선의 상황 상득이형. 입에 담기 어려운 혐의로 낙마한 그의 후임자 김형태의 뒤를 이어서 지금까지 재선한 박명재 의원이 이번에 공천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출마를 하는 등 대진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마자체가 더불어민주당 허 대만 50세 남자 영흥초 포항중 대동고 서울대 정치학과 평생 직업정치인 유닛 20대 중반부터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95년 지선에서 포항시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그 외에 6연패 1승 6패 지역을 뜨지 않고 이상득 김형태 박명재 등과 계속 맞서 싸웠습니다. 화투판에서 호구가 잃는 과정이네요. 아니 멋있게 한번 보면 패자는 계속 거기에 버티고 있는데 승자는 계속 갈려나가네요. 그 울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여러모로 당직자형 출마자들이 많습니다. 공인위원회 출마하지 않았는데 선거법 벌금 150만원이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 당적을 단 것은 08년부터고요. 18년 지선은 민주당의 경북도당에게 잊혀지지 않을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오중기 도지사 후보 35%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 42%라는 미증유의 기록을 얻었기 때문이죠. 정권 초에는 김부겸 의원이 취임하자 행안부 장관 보좌관으로 잠시 일합니다. 오늘과 내일 꾸준히 말씀드리겠지만 김부겸 의원이 들어와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건 본인이 당선된 것 다음으로는 경북과 대구에 있는 당직자형 민주당의 소속 인원들을 청와대나 여기저기로 엄청 뿌린 일이에요. 민주당 도당의 경북도당의 정치인들은 심정적으로 대구시당과 친합니다. 김부겸 의원 홍일학 의원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주고 있어요. 부산 경남 민주당이 됐고 싸우자 죽으면 그것도 멋있다 같은 태도라면 경북 민주당은 스스로를 꽃이나 잡초에 종종 비유합니다. 결과는 알지만 나는 안 움직인다 정도의 태도쯤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40세 남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포항생 연일초 0일중 포항구 경북대 정외과를 졸업했고 연세대학교 행석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4억 271만 4천원 아이가 셋 애국자입니다. 강재석 의원 비서고요. 박보안 의원 비서관 박상은 의원 보좌관입니다. 수도권 매입지 관리공사 전문의원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학재 의원 보좌관을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국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본 게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구석구석 맛집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보좌관이 전문이긴 하죠. 공약이 의외로 굉장히 꼼꼼합니다. 보좌관들이 식당 많이 알아야 되는 의원실들이 있어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드물게 농업 공약이 있어서 제가 좀 봤습니다. 동해안이 엽체류를 좀 유명합니다. 왜 포항초 얘기 들어보셨죠? 시금치 유명하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엽체류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과 그리고 청년 농업인 지원정책 아열대 농업하우스 바나나 한라봉 망고 등을 키우는 대단지 건설 공약인데요. 그게 이제 거기서 재배가 되나 보네요. 그럼요. 육지로도 많이 올라왔죠. 지금 상주부터 해서 쭉 생각보다 많습니다. 옛날에 제주도에서만 재배해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쭉쭉 육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책을 좀 짜본 솜씨인데 과유불급일까요? 포항 아이큐아리움. What? 기존 아쿠아리움에 과감히 탈피를 해서 해양 생태계와 융합기술 콘텐츠가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포항 아이큐아리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수조에 애들을 집어넣나요? 그래서 수조에 등푸른 생선을 많이 넣어서 아 먹으면 아이큐아 높아지는 하지만 등푸른 생선은 수은이 많다고 그러니까요. 아쿠아리움의 신기함 테마파크의 즐거운 과학발물관의 교육효과 뭐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네요. 이런 핵심 생활 공약을 내세우면서 철강산업 생태계 강거나 뭐 이렇게 나오고 점점점 자벌드 영어마을 국제구 점점점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 생활 공약한 다음에 모든 자기의 공약에 점점점 점점점을 둬요. 아 진짜요? 그러네요. 제가 지금 원고에 들었잖아요. 그 사람의 수습게 무슨 짓이야? 그러게요. 그래서 모든 공약을 늘어뜨려 놓고 말주림표로 해놓았는데요. 혹시 생각나는 대로 적어둔 생활계획표 공약을 안죠? 이상합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철강산업 생태계 강거나 포항양 일자리 창출 지원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형상강 생태공원 포항 아이큐아리움 이런 느낌이 공약이네요. 그렇죠. 형상강 생태공원을 얘기할 때까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아이큐아리움 아 이게 저 안 지킬 것에 대한 은유인가요? 자 민중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민중당 박승억 50세 남자 노동운동가 안동 출생 포항 송도초 포항중 동지구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졸업했고요. 전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로조 포항지구 그리고 현재는 민주노총 공공연대지부 경북지부 사무국장입니다. 노동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과는 2010년 음주운전 병역은 병장 만기 재산은 1억 정도 됩니다. 공약은 불공정 자산 몰수 강력한 부유세 도입 및 서민 재분배 한미동맹 해체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일관되잖아요. 2016년에만 해도 모든 후보에게 다 보던 공약인데 이렇게 강조해야 되겠네요. 엄청 안 보이게 바뀌었네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저 울산연합 측의 이제 정파의 철학의 변화랄까 그런 느낌도 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진보진영에 대한 얘기를 예전보다 좀 자세하게 드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15% 득표했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 보시겠습니다. 무소속 박승호 62세 남자 정치인 달전초 동지중 포항고 용인대를 갔다가 한국체대 이학박사 돈 많다. 83년에 노태우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서관을 하다가 와우. 88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 민정비서실 행정관 이후에 문민정부에서 관선, 봉화, 군수, 내무부, 행자부 등을 거쳐서 세누리당에서 민선 4기, 5기, 재선의 포항시장이 됩니다. 네. 6회 지선에서 도지사에 도전했을 때는 구미시를 박정희 싫어! 브랜딩하자는 주장을 해서 유명세를 탑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컷오프되어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 38.8%에 득표를 하고 낙선합니다. 이후의 흐름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복당, 미래통합당. 유튜브에 전투기가 이륙하더니 미사일을 투하를 해요. 무슨 뭐? 투하하는 장면에 자막이 박혀요. 네. 박승호 투하! 그리고 그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해요. 목표물 누구? 목표물 그냥 벙커처럼 생겨놓은 훈련인데. 거기에 명중을 해서 터져요. 공천 명중! 아니, 여당도 아니고 공천이야? 네. 누굴 다 터뜨리겠다는 건지. 네, 아무튼 빗맞았네요. 네, 어쨌든 그런 동영상도 올렸지만 이번에도 공탈! 그러네요. 네, 공천은 명중하지 못했다. 좋아요. 그리고 외로운 무수속 출마입니다. 지난번 총선도, 이번 총선도 공약은 거의 지역 공약입니다. 혹시나 특전사인가, 특장사 출신인가 봤던데 그냥 운전병이었네요. 포항시 북구 홍해읍 대렌리에 도합해서 답과 전과 임야를 합해서 10만 평방미터쯤 된 땅이, 그러니까 이 대렌리가 지 거예요, 거의. 땅이 30억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대렌랜드를 지을 수 있겠는데? 이쯤 땅 목록을 보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조각 모험 한번 해야 돼요. 그쵸? 프라그먼트! 윈도우 R키를 누르면 나옵니다. C키인가? 대렌리를 모자이크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 따먹기 놀이하듯이 이렇게 총총 뛰면 자기 땅이에요? 자, 포항과 울릉을 보셨습니다. 경주로 가죠. 경주대, 설아벌대, 신라고 등과 지역장학회의 이사장을 하고 있는 지역의 엄청난 유력자이자 경주대표 친박, 김일윤 의원이 4선을 했는데 18대의 친박연대로 나와 당선이 돼서 당선자 신분일 때 선거 관련 금품살포 사건으로 체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 후에는 갑종기수에 두 번의 군부를 거친 오래된 공안인사이자 18, 19대 재선의 정수석 예비역 대장이 있었는데 이 군부 부역자가 드디어 사라지나 했더니 그를 잡고 올라온 사람은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민주당 후보가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정, 다, 은 33세 여자 영남 전체 민주당 후보 중 최연소 부산대행정학과 거제생 양친의 직업 문제로 조부모에게 보내져 영천에서 컸고 고교 시절 중학생 미군 장갑차 사망 사건에서 처음으로 집회에 나갑니다. 대학은 부산에서 사회생활은 대구에서 하다가 결혼 후에 경주로 왔습니다. 자녀는 7살, 9살이라 군역은 한참 나중에 대졸 즈음인 2010년에 야 너 정치할 거냐 한 잔 해 음주운전 벌금 배고지. 그때의 대화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1년을 넘게 지역위원장이 없어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되었던 사막가도 같은 경주의 전략공천 후보 등록 5일 전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지역언론 경주포커스가 여당 후보가 비판보도를 하려니 취재 거부를 하고 보도자료도 안 준다며 지역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파워게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언론이 후보를 길들이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김석기, 65세 남자, 현재 국회의원이고요.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인데 공안행정학과가 또 따로 있네요. 한국공안공사 사장이고요. 왠지 공안공사일 것 같아요. 공안에는 공안이 중요하죠. 나가는 놈, 들어오는 놈 잘 잡아야죠. 본인 육군 일병 만기, 경찰 인간 때문에 이렇게 듣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들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90.91%, 에너지특별위원회 100%, 예결산위의 71.43%, 이게 의외였어요. 예결위는 또 100%인데 보통은. 대표발의 법안은 총 48개고요. 봤더니 원안가결된 법 중에 하나가 청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청원을 하지 말 것, 이렇게 붙였나요? 아니요. 벌금을 현실화하잖아요. 뭐 없잖아, 그러면. 호롤로 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천 바뀌어서 막차 탑승을 했습니다. 공약이 있을 리가요. 당내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조차도 용산 참사 책임자가 또 나왔냐며 함께 반발 중인데요. 당내 경선을 치렀던 김원길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 의혹이 있다라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요. 원래 자기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박병훈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원고 작성하는 기준으로 김석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소의 공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냥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데 집안 싸움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공선법으로 조사받다가 용산 참사 문제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심지어 12년도에는 탈당부 소속으로 출마한 적도 있었군요. 그건 몰랐네요. 민생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민생당 김보성 의리 아닙니다. 53세 남자 부위 아닙니다. 경주대 외식조리 전공 구교수 의리가 아니라 조리 조리 경기대 관광학 박사입니다. 관광학이라는 건 거기서도 요리를 했다는 거죠. 재산이 11억 정도인데 부동산은 다 배우자 명의이고요. 딸 하나 빼고 단독주택 포함 시흥에 있으니까 시흥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합니다. 병역은 육군병장 만기인데 특기가 조리입니다. 외식조리마이스터협회의 협회장이고요. 외식경영자군요. 관광외식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재산에 주식 같은 게 없는 걸 보면 본인이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외식조리마이스터협회는 협동조합인데 보니까 대표자는 현지 오한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2017년에는 협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경주에서 8년 만에 치러진 세계한식요리경연축제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한국관광외식산업진흥원은 한국외식산업진흥원과는 다른 건가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외식산업진흥원의 임원진 명단에는 김보성 후보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3월 9일에 민생당이 영입했고 그전까지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3월 9일이요? 굉장히 늦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정다은 후보 시간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정다은 후보가 갑자기 전략공천이 되면서 반발한 민주당 내의 후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반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민생당이 품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소개해드릴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아들내미 공부 잘 시켜서 서울대 그것도 공대에 보내놨더니 아들내미는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방위산업체인 풍산안강공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해고는 물론이고 두 번 투옥됩니다. 심지어 집유나 자격정지가 아니라 그냥 징역으로 써있네요. 써있는 건? 네. 병역은 수영으로 인한 면제인데 원래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잖아요. 그런데 노동운동 때문에 왠지 밉보여서 다시 군대를 가게 만들었다가 결국 수영으로 인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 정황이 보여요. 정가는 앞서 말한 노동운동 두 건과 2016년 서울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에서 집시법 기타 등등으로 벌금 300을 받았습니다. 계속 복직투쟁을 벌이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것이 사시공부입니다. 세기말에 사법시험 합격. 민주노총의 변호사로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가 됩니다. 이후 민변의 노동위원장,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진상조사단, 고 김용균 특조위 등 노동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이 사람으로 맞추어서 보면 지난 총선 때도 똑같은 말을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용산참사에 가해자와 변호사가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맞습니다. 언론에 포커스된 장면은 두 번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할 때 오늘로써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가 끌려나가 기소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번 총선 때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경주에 출마하는 것을 보고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주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에 김석기 후보가 악수를 권할 때 거부하는 장면이 언론을 타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낙선했지만 15.9%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재산은 15억, 배우자의 밭이 엄청 많고 5억이나 하네요. 작년에는 호나 전기차를 샀습니다. 공약은 몇 가지 지역공약과 정의당 중앙공약 그리고 산별교섭법자와 고교평준화 24시간 긴급돌봄, 30% 지역인재채용할당제 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수당의 압축풀린 후보들이 있습니다. 무소속 정종복 69세 남자 변호사, 경주생, 월성초, 신라중, 부산고, 서울대 행정학과 졸업, 육군병장 만기, 마산, 광주, 서울에서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차리고는 선거에 눈을 돌립니다. 15대 자민현부터 7번 도전해서 1번 당선,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출마했습니다. 저번에도 컷오프가 되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득표율이 30%나 됩니다. 이후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돌아서 자유한국당으로 컴백했으나 이번에도 공탈, 무소속 출마입니다. 집은 서초동으로 보이네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소속은 통합당 입당 예정자. 이용주와 더불어급? 네, 입당 예정자이기 때문에 출마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논리로 공정한 선택을 호소하고 있어요. 말 잘 지어내요. 그리고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밤에는 텐트에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는 1박 2일 이동형 행복 텐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뼈에 바람 들을 텐데 69세? 야외 침!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나마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노상에서 생활하면 어떡해요? 집에 갔다 나와야지. 심지어 사진을 보면 6명의 남자가 좁은 텐트 안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앉아 있습니다. 방역해야 되겠네요. 6명이면 진짜 1박 2일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최소한 격리를 해야죠. 마스크라도 쓰던가. 현재까지 공약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 복당입니다. 일단은 주변 보건소에 좀 가보는 게 선별진료소에 가보는 게 좋겠다. 다음 후보는 보시죠.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무소속 김일윤 81세 남자. 2차 대전 발발 1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네요. 현재까지 아마 최고령 아닙니까? 네. 제가 조선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후보입니다. 아,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북이 사회주의의 본산이던 시절에 태어났어요. 네. 모스크바. 동양의 모스크바일 때. 네. 모스크바생. 네. 교육인, 박달초, 문화중, 경주고, 한국외대중앙대학교 경영박사, 오선혜 전 국회의원입니다. 병역은 본인 입영 기피를 3번 하다가 보충력으로 복무 중에 고령으로 소집해제됩니다. 혹시 78세의 군대를 가진 건 아니죠? 약간 우리 아버지가. 만사, 여로에. 장남, 차남은 다행히 육군 병장, 삼남은 대체복무를 했나 보네요. 재산은 28억 85년 12대에서 민주한국당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정당에서 당선. 연달아 4선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정종복 후보에게 공천을 빼앗겨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낙선. 초선때가 47세인데 그게 이제 34년 전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18대에 친박연대 후보로 나와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요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정가는 공직선거법 위반 12년을 쉬고 이번에 다시 나옵니다.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행시키겠다는 겁니다. 뭔 소리요? 왜 우리랑 더불어? 다름이 아니라 경주에 첨단 신재성에너지 융복합타운을 조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출마 전부터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초선인 김석기 의원하고 준하경 시장이 유치활동을 하지 않고 경주가 아닌 3선 의원이 있는 영덕에 밀려서 영덕으로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그래서 목포 나주로 확정이 됐다면서 출마 전에도 항의 기자회견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연을 우리가 여기 와서 듣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이유는 김석기가 초선이기 때문이다. 나는 5선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공약도 추가로 경주가 지정받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죽지 않겠다는 공약도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상하다 그랬냐면요. 재산 신고액이 28억 3천 5백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낸 납세 세금이 28억 3천 6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체납도 되는 거지. 아니 재산보다 세금을 더 냈으면 이건 민중당이 좋아할 후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자 김천으로 가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늘 80%를 웃도는 보수정당 지지율의 김천 지난번에는 중도도 진보도 없이 탈당파와 공천후보가 붙었으니 사실상 100% 득표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경북의 얼굴들이 많이 바뀐 편입니다.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배영애 74세 여자 경북도당 최연소에 이어 이번 총선 민주당 전체 최고령 후보입니다. 45년 10월생 광복순위 해방둥이 아니에요? 해방둥이란 말은 들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몰라요. 해방둥이란 말이 실제로 있어요? 네 해방둥이라고 많이 하죠. 광복순위가 더 귀엽잖아. 광복인 너 있어 전략공천 김천여중 본인 주장에 의하면 26년간 출마 기록에 의하면 06년부터 민주당을 꾸준히 지켜왔으며 6회 지선에서는 도의원에 당선됩니다. 1승 5패 동도백화점, 동해요업, 태동봉제 등 기업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난 총선과 지난 지선 포스터에 같은 사진을 썼는데 통합당이 창당하기 한참 전부터 진달래색 자켓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예언자네요. 아니면 그냥 취향이 이번에 새로 하나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대로 쓰시는 것도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거는 한나라당 전략이잖아요. 지난 총선에 강남의 민주당 후보들은 민주당이라는 글씨의 크기가 예비후보만큼 작았어요. 8년 전인 19대 총선 열린우리당 포스터에 무려 슬로건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입니다. 여러모로 예언자다. 혹시 미래에서 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미래에서 좀 젊었을 때 오지.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송언석 56세 남자 국회의원이고요. 김천 출생 김천 석천중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행석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육군 상병 소지 폐제 재산은 53억 8만 3천 원 토지가 한 1억 8,729만 원이고요. 김천 구성면 미평리의 땅도 있고요. 그리고 상가가 김천 구미역 앞에 있습니다. 집은 방배동인 것으로 보군요. 그런데 이게 상가가 공유 지분이 대지의 3분의 1을 갖고 있고 건물의 6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입니다. 재산 이야기를 다시 할 겁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국교위의 83.33% 예결위의 100% 본회의 출석률의 90.91% 대표 발의법안은 총 29개가 있습니다. 원안 가결된 것 중에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는데요. 이게 튜닝 활성화와 관련한 법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불법이었나 봐요. 자동차 튜닝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리고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관련이 좀 본인과 있을 수 있는 게 본인의 차량이 아만티인데 이게 아만티가 뭐냐면요. 국산차인데요. 오피러스의 수출형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옵션이 수출형이 훨씬 좋다는 소문이 돌아서 역수입을 해서 오피러스 산 사람이 아만티를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돈을 더 내잖아요. 여러 번으로. 돈을 더 내는데 차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미등을 바꾸느니 앞모습에 그릴을 바꾸느니 이러면서 튜닝을 할 때 튜닝을 못한다고 오피러스 동호회에 들어와서 아만티 소유자들이 물어보고 그런 나름의 대란이 있었어요. 이때 뭔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차 원래 국산인데 이러면서 지선에서도 가끔 나오죠. 튜닝 산업 활성화 이러면서 아 네 그건 그래요. 한국은 더 풀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경상북도 김천시 선거국에 나와 무소속 최대원 후보와 493표 차이로 당선을 했습니다.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는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보였고요. 근래에 한부모 가정 지원금 사건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가 다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뒤에 있는 말은 앞에 무슨 말만 붙여도 다 할 수 있는 말인가 보네요. 당시 기재부 차관이 나와서 예산 61억 3,800만 원 중에서 61억을 감액하자고 하면 다들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기재부 후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정 운영을 그렇게 감성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천 주요 사업 국비로는 827억 원을 100% 예결위에 등장해서 확보를 했지요. 냉정하게 많이 땄네요. 네. 제2의 대전역으로 김천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김천역 앞에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친이 오래전부터 보유한 상가였다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당초 그게 뭐하러 해명이야? 당초 원래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역이 아닌 외강 근처에서 분기되도록 계획이 됐었다고 하는데 내가 기재부 차관 시절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분기점이 변경됐다라고 언론에 말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자수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또 끊임없는 자수.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한 김천부터 거창강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지 주변에 구성명 9미리와 미평일대의 임야가 많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건물과 땅값이 안 오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검사 여러분이 다 들으셨죠 이거? 네. 여러분도 원래 알고 있는 거죠? 꼭 쥐고 계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니 이유는 하나이죠. 물론 공약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만 캐고 있는 이유는요. 좋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김찬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지원하던 거 더욱 늘리는 방향이지 그렇게 예상 깎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소속 후보 두 명 있습니다. 무소속 이성룡 62세 남자 운수업 울산공대 종합화학과 졸업 이력에는 전삼성종합화학 근무를 적었네요. 재산은 4억 5천인데 장남이 강남아파트 전세보증금이 3억 6천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냥 개털이에요. 네. 재산을 적을 때 본인은 지갑에 20만원이 있었고 배우자는 지갑에 10만원이 있었고 장남은 지갑에 30만원이 있었나 봅니다. 그거 다 적었어요. 야 꺼내봐. 와우. 본인 장남 모두 병장 만기입니다. 이렇게 돈 있었으면은 그냥 배우자랑 장남이 돈을 본인한테 준 다음에 한 번에 적으면 편했을 텐데. 장남이 반대했겠죠. 장남은 보통 반대합니다. 셋 중에 가장 많으니까요. 김천시 대학면 대륙리 용복마을에 살고 있는데 김천 인터넷뉴스 기자가 용복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15년 2월 충북 진천군에서 이사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민들이 밝혔고요. 그 주민들에 의하면은 현재 1톤 개인 용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재산에 봉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기고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고 한데도 김천 인터넷뉴스더라고요. 풍수지리로 설명하면은 1960년대 구미가 생기면서 김천의 전기를 구미가 다 빨아먹었다고 합니다. 보통 빨아들인다고도 하죠. 직지천의 물줄기를 구미가 홀라당 다 빨아먹어 버려서 김천이 쪼그라들었는데 근래에는 다행히 부항댐이 생겨서 물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혁신도시 스포츠타운이 생겼다고 합니다. 풍수지리는 댐 없을 땐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지식창업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 공약에서 갑자기 합리적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그래서야 이게? 물줄기를 댐이 막았으니까 우리가 전기만 있으면 스포츠타운을 다 했어요? 네. 두 번째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이상영 58세 남자 영남대 한문교육과 졸업 전 경북일보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공직선거 경력은 14년 전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고요. 도전했다가 낙선했다를 줄여가지고 독선이라고 할까요? 낙선이라고 해도 돼요? 네. 12년 있다가는 다시 바른미래당 당적으로 낙선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에 첫 도전입니다. 정가는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 그 다음에 주거침입 재물손괴 벌금 200 있습니다. 신기하군요. 병역은 일병소집 폐제 재산은 6300만원으로 후보 아버지의 땅과 본인의 자동차인 아반떼 XD가 있는데 대체 거주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아반떼 XD? 트렁크! 공약은 과일 등 농산물 대형 전시관 설치입니다. 전시? 미라지만 너가 무슨 선악과야? 왜 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왜 안 팔아? 아니 뭐 전시만 하는 건 아니겠죠. 외계인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구의 산물이 이런 것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원래 설명 안 드리는 지역공약을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면 공개된 공약이 그거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네. 아 김철까지 보셨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안동예천부터 시작하죠. XSFM 입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오랜 기간 문경과 붙어있던 예천이 안동으로 합구됐습니다. 예천 군민들마저 눈이 휘둥그레지게 놀랄 안동의 정치 분위기를 오랜만에 잠시 짚지요. 보수정당의 득표율이 다른 경북처럼 높기도 하고 위치상실로 경북의 센터에 위치한 도청소재지 안동은 선거기록만 보면 한국에서 가장 외지고 또한 특이한 곳입니다. 정당사와 정치적 지향성보다 후보의 핏줄이 더 세게 표심에 반영되는 지역입니다. 중앙당이 누굴 세우든 당선되는 사람은 가급적 안동 김씨 아니면 안동권씨 입니다. 김당이나 권당쯤 되겠습니다. 15대의 노동운동가인 통합민주당 권호울 후보가 신한국당 후보를 압살했던 것은 이 지역에서만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9대에도 무소속 김광림 의원이 당선됐는데 당시 상대 한나라당 의원은 김혜허씨 였습니다. 그가 현 디펜딩 챔피언 시장은 권영세 시장인데요. 무슨 소리냐 국회의원은 안동 김씨 시장은 안동권씨 였다는 거죠. 13대 14대에는 풍산유씨인 민정당 민자당 유도르 의원이 안동군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도 했는데 이유는 그때 지역구가 2개였는데 안동시보다는 안동군 쪽이 문중세가 약하고 거기에 풍산유씨 또한 지역에서 쪽수화세가 좀 있는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지역구 정치사 설명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같기도 한 조선왕조 맛 민주주의 국가 지역구 안동시입니다. 오랫동안 단독 지역구였던 안동에 5만 예천 군민의 표심이 들어옵니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3,걸 64세 남자 진성희씨 안돼요. 진성희씨는 너무 약해 풍산읍에 진성희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믿어봅시다. 김이나 권은 아니지만 안 팔릴 가게도 아닙니다. 덕수상고 잠시 외환은행에서 일하다가 야간대를 다녔고 제대 후에 건대 행정학과 시라큐스 행정학과 석사 행시 24회 행자부 고위공직자 행안부 차관부 관용이 없이 득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유명한 김관용도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냈고 14년 지선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갔다가 경선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하여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연일 폭로전 공세를 쏟아부으며 40% 넘게 득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온 거예요? 지난 지선에는 민주당으로 들어와 첫째 공직선거 당적 이동에 대한 통합당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는 언제 호의 후식을 했어야 철새지 그쪽에서 기회도 안 줘놓고 뭘 배신이라고 하느냐 틀린 말은 아니네요 공감하고 싶어지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무 당당하면 반하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래요 는 반응입니다 안동과 예천 합구선거구 획정권의 획정권 획정권의를 무려 행안위에다가 먼저 했습니다 본인 의도대로 된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김형동 45세 남자 변호사입니다 안동초 경덕초 안동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재산은 13억 5,764만원 육군병장 만기 정가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로 100만원이 09년에 있었고요 제5회 6회 7회 경상북도 의회의원이었고요 현재는 21세기 시민문화연구소장입니다 안동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한악을 할아버지한테 배워서 선비정신을 배웠다고 하고요 만사형통 만사형동 개그 수준으로 오유와 좀 맞는 것 같고 선비시라기에 동영상으로 양력을 제작해놔서 보느냐고 한참 걸렸습니다 진짜 싫습니다 이런 거 한국노총 법률 자문의를 했고요 정부도 비판하고 강성노조도 비판해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다른 사람은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앙공약다운 것은 사회복지사 처우를 먼저 내걸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사회복지사가 연간 지급받는 복지포인트 12만원을 공무원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약합니다 뜻을 못다 근데 이 공약 저도 한 두 번 봤어요 저도 약해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오죽하겠어요 제가 이거 하는 건 제가 가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고 올라가면 만약에 당선돼서 선배들한테 크게 혼날 것이다 예측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공약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연을 파헤칠 통합당 후보 보셨고요 우리공화당 후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박인우 58세 남자 정당인이지만 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입니다 이게 무슨 업체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전 가톨릭 상지대학교 교수 포항공대에서 전자전기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재산은 8억 7천으로 안동과 의성에 소유한 밭과 아파트가 많습니다 안동에 아파트가 5개가 있어요 병역은 한국전력에서 근무하여 이병 복무 만료 장남은 공중복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차남은 2급 이병대성이고요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회 경북위원장 새누리당 경북도당 운영위원장 하지만 안동에서 박씨 유명한 집안이 아닌지라 지난 총선에서는 결국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탈당합니다 국민의당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보름 만에 국민의당 공천을 받습니다 하지만 낙선 지난 지선에는 바른미래당으로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하지만 중조사퇴 즉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의 순서입니다 다만 언제 입당 탈당을 했는지는 무관심의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짚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살비종교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무려 승려가 이 동네는 공천을 받았어요 심지어 음대생이에요 네 승려 억골 정책에 따라서 오 안동에서 누가 그랬는데 나왔다는 것도 신기하군요 우리 생활에 이정당이 혹은 허경영의 유튜브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를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수소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열리누리당 출신의 정치인이 하나 보입니다 무수소 권오을 안동권씨의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한자 오자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한자 을자가 맞습니다 다섯 번째 을 이런 뜻입니다 63세 남자 정치인 안동초 안동중 경북고 고려대 정액과 경제학 석사 재산은 9억 4천 본인은 경찰청에서 상병 만기 전역했고 장남 차남은 각 해군 육군에서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제15, 16, 17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91년 꼬마민주당에서 경북 도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내리 3번 당선되지만 그 사이에 어느새 당적은 한나라당 친이계였지만 MB 당선 이후 공천 탈락합니다 이후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지만 18, 19, 20대의 공천은 계속 탈락합니다 이때 공천 탈락의 이유를 못자 MB 당선 이후 3선 이상은 대부분 탈락했고 안동권씨는 나 하나가 아니다 라는 쿨한 반성을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한 번도 무소속 출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부는 쌓였겠죠 그럼요 2016년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해서 친유계가 됩니다 2016년 11월 29일 논란으로부터는 한참 뒤에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해야 된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2016년 11월이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한창 때입니다 조금 늦은 조금이 아니고 한참 늦었죠 싱크로가 대박 안 맞는 자막이죠 이제 올려도 될 때 올린 거예요 이제 반대해도 되겠구나 완벽하게 안전할 때 지난번 지선에서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선거에서 낙선합니다 공약은 분야별로 많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한 번쯤 봤던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만한 것은 무급 휴업 또는 휴식제도 활용 시에 사용자가 먼저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주고 나서 나중에 사용자가 고용보험금에서 4분의 3을 받거든요 근데 사용자들이 이거를 안 주고 안 하죠 신청을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청구권을 주는 공약이 있습니다 좋네요 꼬마민주당 열린우리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복당파 특이합니다 그 다음 안동권 씨 후보 무소속 무소속 두 번째 안동권 씨 권택기 54세 남자 직업은 안동과학대 개건교수입니다 직업은 안동권 씨라고 말할 줄 알았네 거의 그래요 대구 교대 안동 부설초 경덕중 안동고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병역은 본인 장남 필했고요 차남은 입영 예정입니다 재산은 12억인데 서울 광진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이 17억이네요 세입자들에게 1억 9천의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3억 9천짜리가 하나 있는데 꼭대기층인가 봅니다 여기 펜트허스라고 원래 그거 자기가 살다가 좀 안 돼 돈 필요하면 세뇌어주고 그렇습니다 성관이 등록 주소에 있는 집은 없네요 재산이 없어요 보통 전세로도 급하게 얻는데 거기 양반들은 아무 데 가서 자면 되나 봐요 사랑방 이리 오느라 안동을 너무 못되게 말하나 정가는 200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이 있고요 공직선거 경력에 따름은 첫 출마는 2008년인데 그로부터 8년 전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예비후보 때 서로 헐뜯다가 걸린 거겠죠 서강대 경영학과지만 친이계로 18대 서울 광진갑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선되었던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때 줄을 좀 잘못 썼군요 서강대 경영학 출신인데 그러나 서러운 친이계는 이후 19대 20대는 공탈하고 중간에 있는 지선에는 광진 구청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역시 공탈을 두 번이나 당했지만 무소속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안동 출마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확률을 따져야 될 텐데 아 그리고 무소속 단일화 후보입니다 통합당에서 공탈한 권태기 김명호 후보 둘 중에서 ARS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된 후보인데요 위에 다른 안동권씨 무소속 후보가 또 있죠 나중에 튀어나온 타가 다르겠죠 무력한 단일화 지역 공약이 다양히 있고요 정책 공약은 복지 공약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도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일 임금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정상화 사회복지사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지원 및 민형사상 법률 지원입니다 어떤 언론인들은 당을 가려놓으면 어느 당인지 모를 정도로 복지 공약이 많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 언론인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뜯어보면 정당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고요 구비로 가죠 정재계 TK 인맥의 핵심이었던 고 신현확 전 총리 박정희의 조카 박재홍 1, 2기 군부 모두 살아남았던 박세직 전 서시장 킹메이커 허주 김유란 등 TK 해계모니의 상징과도 같은 정치인들이 거쳐간 구미입니다 구미 시장에 민주당이 당선된 지난 지선이 끝나고 아시아경제 기사 제목이 지금의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보수의 예루살렘 구미의 함락 민주당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박정희 기념사업의 운명은? 예루살렘 성지수를 잘못 갔다가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예측했나요? 이 기사는? 실제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오중기 후보의 득표도 40%가 넘었었죠 어느덧 TK 속의 부산 구미입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65세 남자 구미초 구미중 대구상고 중대법대 고대법대 대학원 수료 한국자동차보험에서 일하다가 동부현 DB에 회사가 인수될 때 인력 조정을 경험하지요 오가닉 노동운동가들 중에서는 인수 M&A 등의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러워 있습니다 88년 단위노조노조위원장 전국 손보노조협의회 의장 무소속으로 두 번 낙선했고 민주당 후보 등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울산하고 차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계 출신 민주당으로 대거 들어온 시즌입니다 구미초등학교 은사인 김관용 도지사를 따라서 새누리당에 가입한 것이지 원했던 건 아니라는 손끌씨 소개문이 있어서 제가 새누리당에 갔다 왔음을 알았습니다 노조 탄압을 못 견디고 고향 구미로 돌아올 때 지인에게 받은 반려견 말티즈 와뚜와 12년의 사별하고 그 뒤부터는 슬퍼서 더는 못 키운다 손끌씨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이 해킹당해서 수사에 의뢰 중입니다 신공항에 대한 태도를 구미 후보들이 많이 강요당하는데 보여주기를 유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구, 자, 근, 52세, 남자 주식회사 태용 사장입니다 구미시 소재의 주택관리업 회사더라고요 왜 관리실 경비하는 그런 데 작은 이형 광평초 구미중고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했고요 본인 육군병장 장남 육군병장 차남은 현역 징짓 예상입니다 정가가 두 건 있네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94년도에 100만 원 그리고 05년도에 또 도로교통법 음주로 150만 원 이렇게 두 건 있습니다 재산은 이거 어떻게 읽지? 3525만 3천 원 주식회사 태용 사장님 치고 너무 적어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홈페이지가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랬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나보다 돈 없는 통합당 후보 이번에 우리 전세고는 이 정도인데 양력은 제5대 광북 구미시의 의원이었고요 구미시 체육회 이사 그리고 제19대 10대 경북도 도의의 의원이었고요 여의도 연구원 정책 자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경제공약으로 국가출연연구소를 갖고 오겠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차등을 두겠다고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향조정 간이과세가 이거 좀 몇 번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중앙공약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관광도시 구미를 내세우는데 금호산 하나 보자고 구미로 놀러가진 않습니다 선거 시즌에 딱 한 번 들어가 보고 말 그래도 팝업도 한 번만 허용하는 지역 언론과 스킨십이 아주 좋은 듯합니다 후보 등록부터 지지선언까지 촘촘하게 기사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재산 가지고는 지역 언론하고 스킨십을 많이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스킨십을 가졌기 때문에 저밖에 안 남았을 수 있죠 정말 맨날 안아주고 다니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자문한 게 더 그렇습니다 돈을 다 써버려서 공화당 후보 보실까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입니다 눈에 공화당 후보 보실까요? 우리 공화당 김경희 43세 여자 정당인으로 우리 공화당의 중앙당 대변인 겸특보입니다 김천시 간문면 출생했고요 안동대에서 체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박정희 구미시에서 나왔으니 새마을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후보 중에서 유일하지 않나요? 구미시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새마을정신을 강조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잖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비의 여성 투어리더 1호라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주요 후보들은 자소서처럼 써놓은 출마의 변들이 있어요 김경희 후보의 출마의 변에 따르면 타이타닉을 보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현대아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금강산 사업에 그걸 보고 정치를 시작하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크루즈를 타고 싶어서 그랬으면 디카프리오계란 말이에요 디카프리오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강산 관광 추진에 매우 부정적이 되었고요 2018년 3월 1일 태극기 집회에 놀러가다 참여했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대변인이 되었다 콧겠다 젊은 대변인인지라 주력 10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빨리 홍보분이 나왔죠 당을 대표하는 얼굴들 10명 중 하나다 보니까 후보 개인의 공약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명은 개인 공약은 거의 말하지 않고 그냥 주방당 전도사다 이상입니다 구미에 내보내야 했겠네요 이제 덕질이는 대구에서 만나요 아 모든 후보가 끝났다 안 돼 안 돼 피고 오고 집에 가진 마라 구미 의리죠 이제? 네 김현권 55세 남자 의성생 의성 김씨 충암고 서울대 천문학과 수형으로 인한 병역 면제 20대 민주당 지역안대 비례대표 6번을 받아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운명은 영원한 경북 당직자형 후보였습니다 공사 열린 우리 12민주통합당 군의 의성 청송에서 낙선 당선 후에 지역구를 구미로 옮겼습니다 20대 성적 출석부 본회의 86.54% 농회수의 96.6% 예결의 93.55% 중에서 중상 87개의 대표발의 법안 대다수는 농회수의 법안이고 가결 12건 대한반영패기 39건 S존에 들어온 것이 60%에 이릅니다 절정의 타격감 아니나 다를까 덕질인의 이론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농회수의 소속 의원들 소수를 빼고 거의 다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얼랄랄라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제한 이유까지 당당히 복붙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황주홍 이론이죠 12건 중 3분의 1이 그렇고요 그러면 위성권 의원이 농회수의의 나머지 위원들하고 안 친하겠어요 그렇죠 혼자 그렇게 안 했잖아 여기 안 껴진 거죠 그러니까 민통선 이북지역 전사자 유해조사 발굴 사업을 허용하는 민통선 산지관리특별법 개정안 지자체가 어린이 청소년에게 과일과 최소로 이루어진 강식을 제공하는 일에 대한 법제화를 담은 식생활 교육지원법 개정안 미수습자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3년으로 하고 미수습자 수습 여부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소재기를 결정하도록 돕는 4.16특별법 개정안 등 좋은 법률도 있습니다 대한반영 폐기된 법들 중에서도 계약서에 사료와 병아리 계약 가격 가축 소유주와 방역 책임을 명시하고 어기면 계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안 같은 좋은 법도 있고 찾다보니 또 좋은 듯 의심스러운 것이 자격증 대여금지법이 지금 제가 찾은 것만 모든 의원들에게서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그건 인천에서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만 해도 벌금 올리기로 주로 이지식거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자고 고치기하고 그 외에는 자격증 대여금지라는 악성코드가 있어요 좋은 건데 모든 법에 복붙하는 법이거든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솔리드한 숫자로 쳐주기는 어렵습니다 즉 어뷰징에도 참여했지만 열심히도 하긴 한 좀 애매하네요 재선 군의원이자 초선 도의원인 경북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남편입니다 부동산이 농민의 위험이네요 광작 두 페이지가 네 아니요 농사하던 사람이에요 자격농민 농민운동 유닛이었죠 87년에 민주화운동 정가는 그렇다 치고 2018년에 4기 지방재정법 위반이 있네요 벌금 500 벌금 500 해명 잘 하시고요 통합당 후보 미래통합당 김영식 60세 난장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수 대구출생 신흥초협성중 시민고 시민이 아니라 심인 심인고 진각종 계열의 불교 고등학교입니다 아 진짜요? 시민성 질환과는 상관없나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학과 펜실베니아 주립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본인 육군 일병 소집해제 장남 공군 병장 재산 21억 8,769만 2천원 양력으로 보면 금호 공과대학교 총장까지 올라간 공대교수 유닛입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을 했고요 단수 공천을 받은 공대 원자력의 유일한 사람인데 공천 갈등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불복, 무소속 선언 등 그리고 미투까지 일단 실체가 있으면 대응하겠다라는 정도의 반응인데요 지방 공무원 연수 중에 술 강요, 폭력, 성희롱과 이런 것들이 불거졌는데 총장 재임 시 이것들이 학생들 간의 성추행 사건도 또 불거집니다 금호공댕 총장 재직 당시 있었던 일인데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연구비 착복 횡령으로 몽창 수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수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배우자가 생명보험을 하나씩 든 거군요 보험 진짜 많죠 2015년 금호공대 OT에서 술 강요, 성추행, 폭행 사건의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오래 지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2015년이면 그리 먼 옛날은 아닙니다 당선되면 쏟아져 나올 수 있겠는데 얘기가 아니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2015년 전후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으면 15년 거 환불을 딱 꼭 씹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많이 의혹받을 짓거리를 많이 했으면 박정희와 구미공단 공동대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우파 진영에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의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은 할 거지만 이거 대표까지는 못하겠고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허브차 공약입니다 레몬밤, 히비스커스, 민트차 말고 교통허브 공약 앞으로 쭉쭉 나오면 제가 이거 허브차 공약이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 자 오른쪽에 후보 하나 더 있는 것 같죠? 무소속 김봉교 63세 남자 스포랜드 대표 골프장이네요 구미초, 구미중, 선인고, 동국대 행정학과 재산은 18억 거의 다 부동산입니다 본인은 그랜저와 굴삭기를 갖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장남은 독일차를 좋아합니다 정가는 2011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입니다 병영학은 본인, 장남, 차남 모두 병장 만기 전역인데 본인은 건설장비 운전병이었고 아들 둘도 운전병이었네요 기사 집안은 아닙니다 차가 많아요 집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3선의 경북 도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선은 무투표 당선이었네요 경북도 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역시 통합당의 단수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라돌아오겠다고 당선 후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낙선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킬러가 있나봐요 그림리퍼라고 하죠 공약은 다양한 지역공약이 있습니다 영주영양봉화울진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52세 남자 역사 코너 경북이잖아요 503년 전에 태어난 목민관 금계 황준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17년에 태어나 1563년에 죽었는데 퇴계 이황이 타계 소식을 듣고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라며 제문을 쓰고 만시를 쓰고 전기를 써줬습니다 퇴계가 쓴 전기 옛말로 전기를 전기를 행장이라고 하는데 행장을 퇴계가 쓴 건 명종 포함 6명 뿐입니다 쉽게 말해 퇴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황계 그가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쓴 거관사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청렴으로 몸을 지키고 사랑으로 백성을 대하고 마음은 공익에 두고 일은 부지런해야 한다 황재선 후보는 금계 황준량의 후손입니다 물론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부계로만 500년 내려왔는데 무슨 피가 남아 있겠습니까 민변 유닛 풍기생 풍기면은 정감록에 피신할 수 있는 데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냉면 맛있고 풍기북부초 대영중 영주중앙고 서울대중문과 4042회 연수원 32기 10년대 초반 안동의 변호사 사무소를 열어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전공로 영주시지회 법률 고문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수 54세 남자 똑같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고요 변호사 대 변호사 교동초 평해중 영진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했고요 영양지역 해군대위였습니다 재산은 15억 6,545만원 양력으로는 대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영양지역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4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우와 영양 가보세요 예전에 있다 없다 게임에도 나섰어요 텔레비전 이런 데서도 제가 아버지 고향 보러 갈 때 영덕인데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야 2차선밖에 없어도 차가 없으니까 쾌적하구나 영양은 그리고 그 스카이로 별 많이 보이는 대로 유명한데 그래서 4차선 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 이게 오명까지는 아닌데 오명을 벗기 위해서 31번 국도의 선형 계량 및 4차선 확장을 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지역 공약이긴 하지만 지역의 중요한 이슈거든요 경북 영양지역 80여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31번 국도 계량을 위한 영양군민 통곡위원회 가로열구 통곡위 계량부터 아직 울고 있으면 계량해달라고 통곡하는 거군요 영양군청 앞에서 31호선 영양부터 청송 구간 4차선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영양에서는 사이드미러 필요 없네요 그렇죠 아니 통촉한 일이 없어서 같이 느껴져요 통곡위 하니까 아니 근데 시골의 2차선 도로 가다 보면 사이드미러 없으면 죽을 때 많아요 네 그럼요 겨군기 가고 막 이러면 또 갑자기 껴들거든 눈치만 또 순식간에 껴들어야 되잖아 아니 근데 어디서 껴들어요? 중앙선 넘어서? 네 아 진짜로? 원래 그렇게 해요 네 원래 그렇게 해요 4차선 도로가 지역에 들어오고 지역 좋을까요? 지역사회의 이출이 날지 이입이 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4차선 도로가 필요하면 만드는 거지만 굳이 뭘 자존심 때문에 만들겠다라고 할까 싶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구는 늘 영주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출마 당선되어 왔고요 그래서 영양, 봉화, 울진의 주민들의 박탈감이라는 것이 문제가 늘 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선거가 그렇습니다 중앙가의 소외를 말하고요 또 같은 도 내에서는 또 소외를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박형수 후보는 울진 출신입니다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박형수 안사람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즉 박형수의 안사람, 아내되는 사람이 있는데 현직 승무원입니다 그럼 외국사람이 굳이 안밖을 표현하고 싶으면 해외사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 박형수 총선 출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괜히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름은 또 안 찾아지더라고요 본인 이름을 쓰기 싫어서 이런 블로그 이름을 정한 걸 수도 있겠네요 가장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내밀하고 독특한 블로그일까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냥 남편이랑 피켓 들고 인사한 사진이 쭉 가족 자원 활용을 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사람이라기에는 승무원이면 본인은 나라밖에 많이 나가시는데 비행기 사람이 맞는 표현이죠? 공항 사람이라든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나왔었네요 무소속 장윤석 70세 남자 변호사입니다 영주생 서울 경북고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했습니다 검사 출신 삼선의원입니다 대구 경북 무소속 난리네요 95년 서울지검 공안부장일 때는 전두환 노태호에게 성공한 후대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그 검사입니다 보통 공안쟁이도 아니군요 충신이군요 충신 그렇습니다 대구 경국 무소속 난리네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사는 집은 천문을 보건대 앞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호를 기소 유예했다가 불같은 반발로 다시 수사하게 됐죠 이후 17대 영주에서 당선된 후 내리 삼선을 하고 20대에서는 공천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한번 참았는데 이번엔 참지 못했네요 그렇죠 재산은 84억 부동산만 65억입니다 병역은 본인은 법무관 전역했고 장남은 군악병이었습니다 병장 만기 전역 공약은 사선의원이 있어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주장 아래 지역 공약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예 멀리서 쓱 보면 민중당 후보 같습니다 그 오렌지색 넥타이 벗으셔야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영천청도 다시 시작합니다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퍼펙트 25 경상북도 영천시 청도군 지난 총선부터 영천청도가 붙은 지역구 지금은 신천지의 총본산이라는 오명으로 언론에 더 자주 등장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천받은 후보와 공천못받은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신천지 교주와 이름이 같은 후보가 당선되었었습니다 여당이 오랜만에 후보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우동 55살 남자 영천 임고면생 평천초 임고중 대구경신고 경찰대 3기 경북의 경찰서들을 주로 돌았으며 15년 영천서장이 됩니다 당에 입당하고 정치인 생활을 시작한지는 1에서 2년 정도 된 걸로 보입니다 영천청도 민주당 지역위원장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생긴 박정희 생가 보존회장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수사를 지휘했던 구미서장이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자비의 삶을 이끈다는 대승의 정신을 뜻하는 말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가 지역공약을 제외한 제가 발견한 워딩입니다 공약이네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엘리트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먹는 건 블랙보리 농축사니는 하화중생 땅 따윈 못하겠어요 TK 민주당 정치인들은 흑묘 백묘론 같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 당이든 잘할 놈 찍어달라는 표현으로 쓰지요 통합당의 배우자는 주식을 하네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당의 후보는 교주가 아닙니다 대칼코마니? 이러면서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그게 대칼코마니? 이러면서 미래통합당 이만희 하필 청도 56세 남자 국회의원 현 지역입니다 영천초영동중 대구고 경찰대학 법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행석 육군병장 만기 전역이고요 재산은 22억 4930만원 정도 있습니다 양력은 경북 영천경찰서장 그리고 서울 성동경찰서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23대 경북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끝으로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게 되면 국회 운영위의 90.91% 농예수위 90.48%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관련해 인사청문위의 100% 본회의 출석률은 87.82%입니다 대표발의 법안은 총 69개 원안가결 법안으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얼렐레법입니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소싸움 경기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의 보고 검사 명령 등 행정조사의 목적을 소싸움 경기에 원활한 시행으로 구체함 이런 건데요 이게 그냥 지역법안인 거죠 그러면 이 조사 목적을 소싸움 경기에 원활한 시행이 아니면 이전에는 뭘 목적으로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에 원활한 방해 원활한 방해 긴데 그냥 지역법안에서 제가 짧게 쳤어요 아마도 위생과 관련된 검사 사전검사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그냥 소싸움 활성화 관련된 느낌의 법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저는 완화시킨 거군요 네 이번 신천지와 코로나19의 본산지 청도입니다 지역군의 대남병원이 있어서 더욱 눈총을 따갑게 받았는데요 대남병원 옆에 딱 붙어있던 청도군 보건소 이전 문제가 지금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만희 후보도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청도군 보건소를 청사를 이전하겠다 그리고 신축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청도의료원 설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격세지감이죠 있던 의료원도 막 없었었던 것이 경상도의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끝자락쯤 되는 사람입니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위증교사 논란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때 네 그렇죠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때 새누리당 위원이었는데요 새누리당 쪽에 나오는 위원이었는데요 태블릿 PC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시 물으면서 국정조사 분위기를 흐렸다는 방해했죠 방해했죠 네 하지만 몸통은 아니었죠 네 지역 공약이지만 중앙까지 걸쳐있는 사안이 영천 경마장 건설 문제입니다 2023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들어서는 네 번째 경마장이기도 하죠 영천에 더 크고 더 좋은 레츠런 파크 조성을 내세우는데 고 문중원 기수의 주군까지 7명이 레츠런 파크에서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경마장이 들어온 지역은 세수도 들어오지만 사람들의 피 눈물도 곳곳에 흩뿌려지지요 벌써부터 경마장 부지 주변에 부동산 정보가 웹사이트를 훨씬 더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혁신 없이 경마장이 들어온다는 건 마냥 좋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정선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한 번 이런 컴플렉스가 들어온 곳은 또 만들자는 견해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문제의 정성평가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돈은 무조건 불행이랑 같이 오거든요 근데 지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를 평가하는 게 아직 기준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무소속 후보 제가 봤을 땐 없었는데 막판 눈치 게임으로 엄청 들어왔네요 지금부터 상주문경에도 있고 경산에도 있고 무소속 후보들 보시죠 김진호 67세 남자 대호금속 대표입니다 금성중 졸업 병역은 본인 보충역이었는데 생계곤란으로 소집 면제됐습니다 장남 육군병장 만기제대 정가는 2004년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벌금 400이라 의문이네요 이게 왠지 보통 90년대 초반에 있으면 우리가 수배 생활했나 보네요 이러잖아요 근데 2004년에는 힘들죠 그러기 그러니까 이게 20년 도망다니 잡힌 게 아닌 이상은 그렇죠 사업하다 뭔가를 잘못했는지 이런 정가가 있고 심지어 재산도 마이너스 1억입니다 대출이 넘나 많은데 다 연체 중입니다 이거 어떡해 네 출마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했을까요 공약은 지역 공약만 약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뭐냐 추심팀에서 네 계속 쫓아다니겠는데요 지금 후보를 그렇죠 잡기도 되게 편하겠네요 다음 무소속 후보입니다 김장주 55세 남자 무직 영천생 포항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전 영천시 부시장이었습니다 압축 풀렸군요 해병대를 나왔네요 넥타이 색깔 분홍 다 준비했는데 4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때깔고운 진달래 네 재산은 7억 역시 공천에 반발하여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공약 중에 농가 빈집 천원 분양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분양이 아니고 임대인데요 영천과 청도에 지금 빈집이 많은데 정부가 한참 또 지금 빈집 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수리를 해서 인근 대구와 경산의 신혼부부에게 5년간 천원에 임대를 하고 5년 뒤에는 또 정부에 지금 내 집 마련 매칭 펀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그 집을 구입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공약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1유로의 분양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마치 애플이나 구글 플레이에서 카드 확인하면서 1달러 빼가듯이 그렇죠 좋군요 영천청도 여보들 만나보셨습니다 20대의 상주 군의 의성청송 지역구가 되게 길쭉하고 끝과 끝이 멀어서 평이 좋지 않았는데요 가까운 문경과 상주를 합구해서 바뀌었습니다 문경의 현직 의원은 안태근 검사의 성추행 사실 진상조사를 막은 것 그리고 공적 일정 중에 스트립클럽 알아봐달라고 졸라서 다녀온 것 등 여러 성추문으로 유명한 최교일 의원입니다 통합당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정용훈 56세 남자 상주생 상산고 경남대 정액과 육군병장 만기 자영업자라는데 시민사회활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북 탁구협회장 상주시체육회 부회장입니다 와 경북 전체 탁구협회장이네요 네 사실 의외로 탁구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오 그럴 수 있죠 아 회장 뽑기 토너먼트 아 그래야 협회장이 될 수 있어요? 아 경북제일 탁구회 이런 토너먼트 해가지고 스매싱정 일 수 있다 같이 탁구 쳐보신 분들의 제보를 바랍니다 체육관연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으로 정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05년 열린우리당 상주시 당협위원장 단 한 번의 본선인 06년 지방선거 시의원에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경북으로 온 이민주당도 적지 않은 수의 후보가 펀드를 운영합니다 대구에 사는 따님이 2월 23일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코로나19 걱정에 부모님을 못 만나러 가고 있다는 뉴스가 YTN에 나왔는데 후보의 딸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경북의 민주당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다 돈이 없어요 그냥 블로그도 자기가 쓰고 그래서 다른 후보들처럼 번듯하게 파란색에 노란색 써있고 코로나19 관련된 정보 예쁘게 정리되어 있고 그런 게 없고 그냥 자기가 글 쓰는 거예요 자기 글 중에 YTN 기사가 취재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봤더니 다 불러처리되어 있고 딸이 엄마 오빠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 나와요 후보의 딸이에요 지역축제 관련 조직이나 지역의회 조례 관련 로비 정상적 로비를 뜻합니다 이것을 하는 의회 외곽에 시민활동을 하던 인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페북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오가능입니다 직접 관리 중이에요 임야와 아파트가 모두 상주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사는 흔적이 없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56세 여자 국회의원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로 3번이었습니다 상주생이고요 송계초 화령 중고등학교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사회과학 석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96년에 100만 원 벌금이 있고요 재산은 7억 9938만 원 약간 모자란 8억입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한국노총 부위원장까지 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이었고요 자유한국당 강성기종노조개혁특별위원회 간사였습니다 나 개혁위원회 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죠 혼자 하지 뭐 위원회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 4대 강보 파괴 저지 특위 간사도 했습니다 경력으로 보면 정말 센 언니입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볼게요 정계특위의 81.25% 환경노동위원회의 93.08% 본회의 출석률은 87.74%입니다 원안 가결된 법안 중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는데요 즉 벌금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라는 곳이 많죠 그런데 산림조합, 농협, 수협,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 등 소위 땡보직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곳들은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대법원에서는 산림조합 등에 대해서 임금 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나 봐요 2017년 농협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환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 기사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고용 안 하고 돈 내고 다시 돌려받는 이런 소송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벌금을 내고 그걸 돌려받는 소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수협이든 산림조합이든 너무 장애인 고용 비율이 떨어져서 많은 비판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되게 부지런히 사네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의무는 법령상 장애인 고용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일부 업종 단체에 대하여 이 고용 부담금 납부 의무만 분리하여 면제하는 것은 이 고용 의무 취지에 어긋난고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라는 하는 좋은 법입니다 면제를 안 시켜주겠다 네 그래서 길게 좀 읽었습니다 좋은 법안이죠 국회 환노위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입니다 실제로 돈 수워버리고 그냥 고용 안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들도 그렇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냈었죠 패스트트랙 관련한 국회의 몸싸움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성추행으로 고발한 그 임의자 의원입니다 관련 영상이나 자료는 넘치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역 언론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출마 관련 복붙 기사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요 공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소속은 또 여기 동네 당에서 나온 무소속이 있습니다 무소속 이한성 63세 남자 변호사 문경생 호명초 호명중 대구 개성고 서울대법대 재산은 38억 본인은 송파구에 건물이 2개 있고요 배우자는 마포구에 건물이 2개 차남은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테슬라 모델 S를 갖고 있네요 부러워요 차남 건강 조심하시고요 가격 떨어지기 전에 샀어요 네 검사 출신 재선 의원입니다 검사 마지막 커리어는 창원 직원 검사장 그리고 문경 예천에서 18, 19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당선됩니다 20대에는 공탈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반기문 대선 캠프에 들어갑니다 와우 그러나 반기문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바른정당에 입당합니다 바른미래당까지 갔다가 작년 3월에 탈당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버티다가 출마를 합니다 복당을 못한 건가요? 복당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복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 다 무슨 의미냐 싶기도 하고 출마만 하자 네 지역 공약은 많은데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공약은 없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대선 캠프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영학당에 복당하려고 하면 약간 머스크타드? 맞아요 놀릴 것 같고 왠지 바른정당이랑 바른미래당에서 복당하고 있는데 혼자 남아있다가 그냥 포기한 거면 되게 슬프다 그렇죠 다들 떠나가는데 나 혼자 여기 남아있고 경산입니다 헌정사상 최다선 의원 세 사람 중에 한 명인 박준규 전 국회의장 지난 총선 친박 간별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거물이 나온 경산입니다 최경환이 떠나간 대구의 21세기 위성도시 경산 이번 판은 새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49세 남자 대구대봉동생 대구동중 대륜고 영남대 정액과 요건상병 소집 해제 이광재 의원실에서 오래 일했고 박남춘 의원실에서도 보좌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보좌관도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블로그에 3월 8일에 직접 쓴 글 일부를 소개해드리죠 경북 민주당 후보들은 주로 뭘 직접 합니다 덧붙이고 덧붙여서 누더기가 된 기존 정책의 끝에 단편적인 몇몇 정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재정부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답답하다 시민들에게 절이 대출만 권유할 상황도 땡땡 쿠폰과 땡땡 상품권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면도 아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한다 대구 경북에 지원한다는 6천억 원도 대부분 경영자금 융자 보증 지방재정 보강이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긴급생계지원 과로 열고 현금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박갑 한번 했으면 일괄정액 지급하든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근거해 반비례로 지급하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그리고 EITC 등을 관리하는 국세청을 통하든 기준을 세우고 지급방법을 찾아 현금 직접 지급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면 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정치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설명하라면 저는 기재부를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요즘 답답해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윤두현 58세 남자 정당인 경산생 경산중앙초 경산중 대구 시민고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42억 5,522만원 서울신문기자 출신이었고요 YTN 정치부장 보도국장 YTN플러스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이었고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까지 지낸 언론인 유닛입니다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무주공산이 된 경산의 미래통합당 후보이지요 자신의 청와대 홍보수석 경력을 제1경력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근무한 건 6개월 그래도 퇴직금 나오죠? 6개월이면 안 나오죠? 안 나오네요? 이런 모르겠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의 대구 서구 예비후보로 침박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유승민계로 분류되던 현직 의원 김상훈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총선 출마가 좌절됐고요 이번이 첫 선거 도전입니다 경선 상대 후보는 조지연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청년과 신인 가산점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는데 경선에서 60% 넘게 여론 지지를 받으면서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경선의 경선 네 경선의 경선 미래통합당 경선이 본선만큼 빡세했다고 하네요 지역의 대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또 그만큼 신천지에 현혹된 20대 대학생들도 너무 많아서 지금 뒤숭숭합니다 그러게요 블로그에 그 귀여운 웃음 있죠? 이렇게 꺽쇠 웃음 표시를 모든 글 끝에 남발하고 있는데요 옛날식 이모티콘 시프트 용역이요? 네 대구 수성구를 뛰어넘는 교육도시 경산만들기를 추진한다 하고요 수성구에서는 늘 강남을 뛰어넘겠다고 하고요 욕망이 드러나는 선거 전략도 전략이긴 하지만 지역 정치를 굉장히 후저보이게 만드는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할 공약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민중당의 후보는 이번에도 학교 비정규직노조의 전임자입니다 많이 나오네요 네 남수정 38세 여자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교무 행정사입니다 대구 가대 도서관학교를 졸업했고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네요 전 민노당 경북도당 의정지원단장이었고요 현재는 민주노총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1억 과수원을 하는 배우자가 차가 4대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무려 85년식 포니 픽업입니다 오 월드카 우와 보고싶다 네 그냥 포니도 아니고 포니 픽업 포니 픽업이 최고거든요 원래 그리고 관리 엄청 잘해야 돼요 절대 폐차시키지 마시길 이건 유문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유면상 PD님의 집에 작업하러 갈 때 과수할 때 유면상 PD님의 집 근처 사거리에 포니 픽업이 한 대 늘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러 가는 건 언제나 포니 픽업을 보겠지 기대되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포니 부품도 힘든데 포니 픽업 부품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농협에 대출이 넘나 많습니다 네 5억 정도 있네요 거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입니다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중연합당으로 구미에 나왔다가 낙선합니다 공약은 육아보험법, 바로복지법, 그리고 동네 마더센터, 법제화 등이 있습니다 바로복지시켜라 네 공공동네의원 개설법안이 있는데요 이게 보건소 아닐까요? 보건소하고 좀 다르게 동네의원이라고 하면 약간 의협, 의료협동조합 같은 걸까요? 그러게요 보건소는 좀 멀잖아요 그것도 줄이면 의협이군요 조금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아기 키울 때는 좀 많이 했거든요 보건소까지 데려가려면 너무 멀고 보건소보다 한 단계 아래에 더 많이 설치되는 공공동네의원이라는 개념인가 보군요 보건소는 마을보다는 상위 개념이죠 네 에이케어 센터 같은 개념인가 보네요 미국에 있는 것도 보니까 무소속 후보보실까요? 무소속 이권우 58세 남자 이권우 경산 미래정책연구소 대표입니다 아 예 의미가 없잖아 여기서는 이권우를 연구할까요? 경산을 연구할까요? 미래를 연구할까요? 정책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할 미래정책 진량생 영신고 서울대 동문과 졸업했고 입겁고시를 보고 공무원이 됩니다 너도 저 홍성갑 남양주 미래정책연구소 하나 만드세요 남양주의 미래를 연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널 연구하세요 그러면 홍성갑 연구소 대표 홍성갑 그렇죠 전 국회 1급 공무원이었고요 전 법제처 행정법제관 그리고 국회 예결위 심의관이었습니다 재산은 18억 병역은 본인 체중으로 인해서 면제 장남은 3급 입영 대상자입니다 무소속 단일화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경선에서 배제되어 탈당한 두 무소속 후보가 경선을 치러서 단일화했습니다 가장 크게 외치는 공약은 경산시와 수성구의 통합입니다 수성구를 뺏어오는 걸까요? 경산시를 갖다 바치는 걸까요? 경산시를 갖다 바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대구권에 들어가겠다 어느 쪽이든 대구권에 들어가겠네요 좋습니다 군의의성 청송경덕입니다 전 국회의원이 한 명 출마했는데 이곳 지역구는 아니었습니다 상주군이 의성 청송 지역구 기준으로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후보를 냈었는데 새누리당 후보와의 표 차이는 3.5배쯤 났었어요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강부송 54세 여자 영덕지품면생 경북대 임학과 석사만 보이는 걸로 보면 임업 관련 전공을 가졌을 겁니다 장남은 입영대상 민주당에서 주는 이름은 전략공천인데 경북에 오면 전략이 없어서 공천인 경우가 많습니다 1단 공천 후보 본인은 7남매의 셋째 전공노예 영덕지 부장인 남편은 8남매의 다섯째입니다 경북에 오면 올수록 제가 상관없는 정보들을 많이 이런 집들은 혼인잔치 하면 거의 관광버스 같은 거 빌려서 티셔츠를 맞춰요 1-2면 뭐냐면 첫 번째 집안의 둘째 딸 이런 식으로 해서 연방을 붙이더라고요 7-2 막 이러면 7번째 집안의 둘째 같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집안 구성원으로 구기종목이 되는 문중체육대회 여러 번 문을 두드렸는데 본선은 처음입니다 영덕에 땅과 산이 있고 승용차는 배우자 거고 본인차는 굴삭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묻어버리려고 너무 딴 얘기만 하나 캐시카운은 태양강 발전소 일부 출자와 고사리 영농조합이라는 곳의 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은 우리 지역에서 보수를 심어서 무얼 수확했습니까 고사리 고사리 본인이 수확한 거고요 통합당 후보와 1대1입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61세 남자 정당인 의성생 청로초 의성중 경북고 경북대 행정학 학사 광운대 학교 법석 박사 주소는 서울서초구입니다 그냥 특별히 읽어드렸어요 본인 육군 중위 아들 육군 병장 만기 재산 29억 8779만원 제24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부산지방해양청 해양항만청 권교부 국토해양부 차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권교부 차관을 아마 이명박 정부 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권교부에 뭔가를 했든가 그런 사람이 맥커리 인프라 14,500줄을 가지고 있어요 맥커리 오랜만에 듣네요 아무튼 19대 국회의원이었고요 바른미래당 대구 중남 지역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행시 출신의 관료로 31년간 30년 38년 계속 나오죠 31년간 공무원 연금 많이 쌓였을 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연금을 좀 쌓아놔야죠 캐시카고가 있어야죠 2012년 19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배영식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아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이재용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되어서 이후 유승민계에 속하였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곽상도 후보에 밀려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불출마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을 할 때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창당에 동참을 하고요 새로운 보수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1월 3일 바른미래당 탈당을 해서 지금 침박계의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침박계를 밀어내고 살아남은 유승민계 후보입니다 대구에서도 살아남은 유승민계 많습니다 무소속과 통합당 후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아는 그 얼굴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바른미래당을 다녀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권역이 넓어도 너무 넓은 군의 의성 청송 영덕 그래도 슬러거는 우리는 한솥밥 먹는 식구입니다 누구와도 척지지 않고 서로 화합해 발전하자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만나기도 주민들끼리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법인 택시가 개인 택시에 비해서 사고가 3배 이상 높은 것은 결국 그만큼 회사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적확한 지적을 했지요 적확한 지적이네요 대체로 일 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선거 공약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하긴 맥커리 주식을 사는 건 지자유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것의 한 10% 정도 수준의 관련성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왜 이렇게 언론에 안 났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고령성주 7곡입니다 슬픈 이름이 떠오르네요 여기는 누구요? 이완영 아 진짜 보고 싶다 탱크럽 하고 싶었는데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젊은 고령성주 7곡입니다 경선의 댄디보이 경성의 댄디보이 뭐 경선을 할 때도 댄디했겠죠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7곡군 17년도의 국민들로부터 18원 후원 영수증을 가장 많이 끌어준 정치인 중 한 명인 골수 친박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피선거권 5년 상실했고요 대진표가 바뀝니다 5년 동안 못 봐 더불어민주당 장세호 63세 남자 7곡생 병종 전시근로역 고려대 이공대를 중퇴했고 전 사조 대림수산 사회이사 기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친 2개로 분류되던 2010년 한나라당 7곡군수 후보 공천을 탈락하자 불복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그때도 경북이 의뢰 그랬듯 불복무소속이 쏟아졌거든요 이 후보들을 모아 무소속 단일후보로 나오면서 승리했던 초선의 7곡군수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수사가 들어와 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15년에는 자기사업 연관인지 의료기기법 위반 벌금 100만원 18년도에는 민주당으로 같은 자리에 나와 낙선했습니다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정희용 43세 남자 정당인 7곡 외관 출생이고요 외관 초등 외관 중 김천고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외관에는 순심 중 순신고가 로열라인이에요 그래서 김천 갔다 온 게 조금 부동시로 인한 5급 전시 근로역 부동시에게 눈이 안 맞는 거죠 초점이 재산은 2억 660만원이고요 보험도 많고 빚도 많습니다 그렇죠 주진우 그 주진우 말고 주진우 전 국회의원의 비서를 지내고 나경원 송원석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요 가로열급 4급이라고 표시했더라고요 낮은 급수 아니다라는 거죠 19년부터 경북도청 도지사 보좌관 참모유닛입니다 고양이 7곡군이고요 나이가 40대로 젊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76년생이면 이정당에서는 되게 젊습니다 김한공 전 성주 군수와 맞붙어서 경선 승리를 해냈습니다 어르신들이 포진한 한국의 정치판에 저도 불만은 많습니다만 공보 전체에 젊은 하나만 다 발라놓은 것도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되지도 않는 지역공약 남발도 정말 문제지만 오로지 젊은 거 하나 그렇죠 내가 만드는 고령 성주 7곡의 기분 좋은 변화 이렇게 슬로건 아주 재미없게 걸었고요 정의용 예비후보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를 보면서 같은 또래인이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가 만들어라 공약 그래서 내가 만드는 네가 만들어라 눈에 띄는 건 깔맞춤 마스크입니다 분홍 마스크가 눈에 들어옵니다 남자는 핑크죠 이상합니다 그럼 동의하긴 합니다 저거 어떻게 제작하는 거야? 특별 제작하는 거야? 나염 무소속 무소속 김현기 54세 남자 정치인 성주생 대선고 경북대 행정학과 한국에대 경석 공무원 전 경북 행정부지사였고요 전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었습니다 작년까지 행안부에 있다가 퇴직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컷오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합니다 복직은 안 되겠죠? 재산은 2억 4천 본인 중2전역 장남은 지금 빠워가 제일 센 상병입니다 아이고 좋겠네 저 기도하겠다 빠워 창남은 2급 입영 대상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좌초하고 있다 아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준암한 가치를 뭉개버린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네 작년까지 거기 계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행안부에 있었으니까 네 공약은 못했죠? 자유주 뭐지 그러니까 좌초하겠잖아 지금 좌초하고 있어서 내가 나왔다 그럼 배를 버린 선원인데 그래놓고 구해야 된대 공약은 모두 지역공약입니다 알았어요 국회의원 지역구들을 모두 돌았습니다 자 재보선이 있습니다 상주예요 짧게 짚어드리죠 상주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원희 51세 남자 건국대 지리학과 농업인 유닛 출판기념회용 저서 제목이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입니다 워너브라더스 만화 같기도 하고 가도부어 같기도 합니다 혹은 전쟁 전략 같기도 하고요 힘이 되게 쎄야 돼요 낙동면에 밭이 오지게 많고 집도 있고 판넬 창고도 있습니다 차중에 소형 트럭이 2대 농업인의 재산 목록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내년 신검 대상 상주시의 농민회장 상주 귀농기촌 정보센터장 상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 보통 기초의원 지망생들의 루틴입니다 시장이니까 지역공약을 보시죠 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금 100만원 지급 6개월 내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요 이거 지금쯤 고쳐 쓸 수 있어요? 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집행허겄다 중소농 및 고령농가를 급식 등 예측가능 소비시장 납품으로 유도하겠다 농민수당 뭐 농민수당이 네 네 지금 그런 공약이 있어요? 전농의 중요 공약이기도 하고요 네 통합당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강영석 54세 남자 정당인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선거공학과 졸업 선거공학과가 있나요? 오 이걸 공대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대학원이니까 선거공학과겠네요 제가 공대 공대 아니야 어쨌든 공대 유닛 아닌가요? 선거공학과 아니 정치대학원이잖아요 하지만 공학이잖아요 그만 이상한 걸 보기고 계셔 장남 본인 모두 육군병장 만기전역이고요 차남은 병역판정 검사 대상입니다 재산은 3억 9,460만 원 조금 모자란 4억이죠 전 경북도 의원 재선했고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21 윤희영 김홍배 박투석 3인의 후보로부터 상주시 선관위에 고발 조치 당했고요 경선을 했다 지금 선거보다는 내부에서 싸우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약간 바구리를 맞고 있군요 물론 후보는 불법의 불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일러라 일러라 일본론 수준의 발언이긴 하죠 조언을 쓰는구나 조언을 여하튼 강 후보를 돕고 있는 특정인의 휴대전화로 불법 착신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정 지역의 임시 전화 가설이 늘어난 수상한 정황으로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 되게 옛날 수법 아닌가요? 전화하기 막 놓는 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18일자 문경시민신문에는 15일 경선 여론조사 관련 경북도경 수사 경선 후보 4명 중 1명이 불법 수사라는 기사가 보도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경북도경에서 이런 급습한다라는 내용과 경선 당일에는 선거사무소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유언비어가 계속 유포됐다며 자기가 지금 경선의 최대 피해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했다 뭔가 복잡해요 블로그 새해 인사를 보게 되면 YS생각이거든요 영석생각 이런 유학 갔다 왔나요? 요즘 지역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이모티콘 만들기가 유행입니다 왜 해뜨고 막 되게 리본 빵빵하고 꽃 나온 게 유행인데요 딱 그런 해뜨는 짤이 하나 올라오고 유판에 모나듯이 성큼성큼 도나듯이 섬세하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알쏭갈쏭한 문구가 있는데 윗놀이에서 보면 도 안 나오게 하려고 굉장히 과격하게 던지지 않나요? 잡아야 할 때라든가 무슨 가발 광고나 발모제 같은 문구에서 문득 쳐다본 후보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생명 얼평 금지하라 그래가지고 특히나 그 얼평은 조심해야 된다 모나듯이 섬금섬금 돈은 잘 안 나온다 해돋잘 후보였고요 무소속 후보가 있죠? 네 무소속 한 백수 51세 남자 백수농원대표 아 그렇구나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일을 한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직업을 무직으로 정어냈으면 최고인데 재빠르게 해명합니다 상주산업대 식물자원학과 전 담배임산공사 지점장이었네요 네 재산은 4억 8천 본인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일 많이 했네 네 그래요 그러면 백수의 왕 사자일 수도 있겠군요 차남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입니다 그럼 사자농원이 돼야 되잖아 시민들의 삶을 뻥튀기 해주겠다면서 길에서 뻥튀기 뻥이어를 하고 터뜨려요 실제로 실제로 터뜨린 다음에 세상에 큰 뻥튀기 봉지를 들고 공약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공약 발표할 때 연단에 앞에 이거 놓고 서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뻥튀기 봉지를 뒤에다가 짊어매고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그거 가벼워서 이렇게 안 들었죠 그렇죠 아주 가벼죠 크기에 비해 이렇게는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네 실제는 뽀샤악 네 후보 본인의 워딩은 티밥이죠 튀겠다 그렇죠 네 제가 뻥튀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로고송은 진또배기입니다 뭐냐기 네 공약은 마찾길 저성 리조트 등입니다 요즘 로고송 못 틀텐데 네 그래서 유튜브에만 올리나 봐요 아 굳이 전에 만들어놨으면 지금은 유튜브용으로 됐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주시장 후보들 들으셨고요 네 경북에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는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저께부터 이제 공식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선거 분위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이 네 네 조용히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조용히 잘 보내시고 다시 한번 집에서 게임 많이 하시고 네 그 사놓고 안 한 것들 많이 시작해보시고 네 조용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몬헌이 할인 중입니다 네 다른 것도 많이 할인 중이에요 네 월요일 이 시간에 대구광역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가 하고 있고 탈당 무소속 김상조 전 위원장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D D D D D D 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